부활의 터미난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가지사다는 뜻입니다. 가지사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략을 우리가 전과 4장 10붙장에서 7절에는 그리스도 왕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오는 가구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10절에는 문어러들 이런 이런 가상 성교에 너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을 보아야 저희가 부활에서 나와 거룩한 성을 들어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라 너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를 내는 많은 신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활에서 나와 성을 들어왔다는 사람들의 행성에 관한 기억은 성경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죽은 자들, 부활에서 나와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다 살아간다는 땅을 부족하고 신한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식당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선치기와 의석돈은 도저히 어떻게 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자체가 말도대로 일으키는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아닐까요? 누가 보고 부담 60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정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한 죽음이란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음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음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죽음을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유신의 죽음과 경험이 다르다면 부활의 의미도 당연히 다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한 가지는 유신의 영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유신이 죽지 않고 정말 진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 생명체와 연생하는 피도물은 당연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청구공연을 통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소 사